경기 2015과면 언옥미의 회원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골프공의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05과면은 BA기스타CC, 뉴스프링빌 컨트리클럽, 사우스 스프링CC, 웰링턴CC 등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에선 지난달에도 카트가 낭떠러지로 철학하며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총 54월의 이 골프장은 곳곳에 추가홀 확장 공사가 한참으로 너무 좁은 땅에서 공사를 하다보니 골프장 내 일부 지역은 공사장을 방불케 합니다. 비골프장 오너 회장이 매일 아침마다 카트를 몰고 골프장 수시를 하고 다닌다고 하지만 안전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기에는 어불성설이라는 진단입니다. 일부에선 비골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곳에서 골프를 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생길까봐 골프를 치기가 겁날 정도라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28일 경기도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 2분께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54월 비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다가 날아온 골프공의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B씨 등 일행 3명과 함께 골프 중이었는데 60대 여성 A씨가 일행 중 한 명인 동반자가 세건 샷으로 친 유틸리티 샷의 관자놀이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일행 B씨가 두 번째 샷을 칠 때 4미터가량 앞에 있던 A씨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공이 맞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습 스윙으로 착각해 사고가 난 것 같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씨와 또 다른 일행 한 명 등 셋이 골프를 치러 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격자는 B씨가 공을 치려고 하는데 A씨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패스에로티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 골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 캐디 사고는 B골프장 이용객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B골프장은 특히 54홀로 홀간 간격이 좁아 플레이를 하다보면 곳곳에 홀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들리기 일수입니다. 한홀과 옆홀, 옆여풀에서 동시에 캐디가 내지른 경고음들이 들릴 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만큼 안전 사각지대로 캐디들은 골프장 측으로부터 4번 경고음을 내지르라고 교육받았다고 토로합니다. 이 골프장은 추가로 9홀 공사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곳곳이 공사장을 방불케 합니다. B골프장이 9홀을 추가하면 총 63홀로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대형 골프장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같은 홀 설계라면 다른 골프장에 비해 홀이 좁아져 보리타, 홀로 공이 넘어가는 것이 늘어날 것이므로 그만큼 골프장 임명사고도 끊이지 않을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라고 지적합니다. 한 캐디의 말에 따르면 비골프장 면적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홀을 무리하게 증설해 홀간 간격이 좋아진 것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타올로 넘어간 공이 맞은 사고는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골프장 측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비골프장을 최근 찾은 한 이용객은 내가 저번에 여기 다녀오고 캐디가 반말을 한다. 너무 사람이 많다. 캐디가 푸시 심하다. 안 봐준다 그랬는데 여기서 사망사고에 추락사고가 나섰구나 라며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어 그러고 보니 캐디가 카트 운전을 자동으로 하더라 라며 주변에 확장공사에 비포정도로가 있는데도 확확 갔다고 카트 운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비골프장을 최근 찾은 한 이용객은 라운딩을 할 때 곳곳에서 볼이라는 경고음이 들리고 실제로 볼도 많이 날아 겁이 덜 겁났다며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비골프장을 다시 찾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골프장 측에서는 해당 사고가 일어난 것은 맞다라면서도 사고에 관한 내용은 이미 경찰로 이관됐고 사고 경위를 설명해 드릴 수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